아아악! 아아악! 배틀크루저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그래. 나 변태야. 고백할게. 나 변태라고. 나 존나 변태야, 씨바. 도대체 어떻게 목소리를 합성하신거지? 목소리 합성이 너무 대단하시네요. 합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걸 합성한거지? 어떻게. 내가 아무리 안 미쳤어도. 저렇게 못할텐데.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틀이 요즘 초보들이 테란 저그 많이 안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초보들은 원래 테란 저그 안했습니다. 옛날부터. 옛날부터 초보들은 테란 저그를 안했어요. 명력을 내리시죠. 초보들은 안합니다. 초보들은 안해요. 명력을 내리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됬거는 왜 중고수들도 적을 안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돼 이건 아셔야 되거든 중고수들도 적을 안하는 추세에요 그 얘기는 뭐다? 이 개떡같은 테란시대가 서막을 했다 그래서 난 테란을 한다 흐흐흫 야 여러분들 어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 빌드는 원 원 투 빌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 원 투 빌드 일단 배럭 더블 하구요 배럭 더블 시작해 배럭 더블 시작한 다음에 어 이제 팩토리를 올려 팩토리를 올린 다음에 투 스타를 가는 원 원 투 빌드 일 일 일 일 빌드 요즘에 일 일 일 빌드가 유행이죠 저는 그걸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일 일 일 일 빌드를 갑니다 여러분들 일 일 일 일 빌드 원 원 투 빌드 일 일 일 일 일 일 불러야되죠 예 이 티가 가장 못하는 정도 개란 하지만 잘합니다 여러분 대테란 시대에 제가 한 액을 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죠 원 원 투 빌드 그 느낌 요즘 대세 그 빌드를 뛰어넘은 원 원 투 빌드 투 투 원 원 원 투 원 투 쓰리 뽀뽀 빠이스 세크 세프렌 나잇 펜 니 존슨 에이아옹 제끼라오 자 갑니다 센터 지워주도록 하구요 원 원 투 아이고 태원님 완전히 천 사백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또 고자이머스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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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르르르르르 다원 쓰 쓰 쓰 쓰 쓰 여러분 안바닥 없냐? 있네 안바닥이 가져가셨다면 나랑 똑같은 운영이란거구요 저는 운영이 들어가면 사내받아 싸울 준비를 하면 되는거구요 1400여 축하드립니다 그러시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1400 진짜 1400이라 어어? 사내받아 후회촌이 내어라구? 1,1,2 빌드 가기위해선 상대방 빌드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수비를 해야되는 빌드이기 때문에 다른 빌드를 보겠습니다 백돌이를 올려요 윗돌이 아랫돌이 백돌이 백돌이 올려서 백돌이 윗돌이 아랫돌이 백돌이 백돌이 또리또리 아 일단은 상대방의 그런 요런 움직임들 레어의 움직임들 확인을 해버렸구요 하하하하 레어타민 굉장히 늦네 요 쓰리에 처리가 느낌의 그 느낌이거든 다른데 있어 지금 쓸 헷이 다른데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본진 쓰리에 처리가 아닌 멀티 쓰리에 처리 같은 느낌이던데 요 느낌은 좀 구려요 요 느낌은 좀 구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대처리 해야되던데 몇시까지냐구요? 새벽까지 한 번 새벽 몇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필받을때까지 필드소쿠 예 나의 조이스 일단은 중요한건 어쨌든간 아 우리 뚜루스타 들어가구요 뚜루스타 가장 중요한건 뭘 생산해야 되는건 길다라고 매력적인 바로 멀처를 생산해줘야겠다 가스를 캐주면서 자원을 굉장히 풍족하게 1-1-2 빌드 1-1-1 빌드는 이제 레이스를 뽑으면서 상대방 빌드를 뽑으면서 운영들어가는거라면 우리 1-1-2 빌드는 발길이 발길이를 뽑아주면서 상대방의 공중을 아예 치 빨라버리는 완전 사기적인 빌드 1-1-2 빌드 단계는 똑같아요 우리도 마인으로 수비합시다 일빠따는 상대방 올인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메인으로 첫번째 스파이어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지고 쿵자락쿵자락짝짝짝짝 들어가지고 벌처를 2개정도만 뽑아주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바인으로 막아주면 우리는 스타포트에서 바이키리를 포바퀸 운영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랬는데 마인드 컨트롤하면은 업그레이드도 같이 되나요? 이러시네요 업그레이드가 그냥 0-1-업, 0-1-업 뭐 이런거 제외하고 다 됩니다 0-1-업, 0-1-업 제외하고 무슨 느낌인지 알죠? 0-1-업, 0-1-업 제외하고 그.. 뭐냐 마인드 컨트롤이나 마인이나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 느낌은 돼요 그 느낌은 다른 느낌은 안 돼요 이런 업그레이드 아머리 업그레이드나 이런건 안 돼요 코지 업그레이드 이런건 안 돼요 마인드 컨트롤 그냥 세부적인 마법 업그레이드 같은거 타네요 슬리 상대방 3가슴 멀티엘 가장 중요한건 터렛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돼 이 느낌 터렛을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발키리를 통해서 상대방 공격을 막아내면서 우리 발키리 공업도 찍어줄까요? 이건 여러분 취향인거 같애 발키리 공업을 발키리 조금 더 조금 더 강인하게 상대방을 찔러주고 싶다 이러면 발키리 공업도 누르는게 좋아 발키리 모읍시다 오버로드 위치 체크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따가 오버로드 사냥 갈거니까 스폰지밥에 해파리 사냥이 있다면 테라란탈에 오버로드 사냥이 있어 오버로드 좋아 좋아 이티형 빨리 시청자 좀 모아서 써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한테 이티형이 변태라는 것을 알릴 수 있잖아요 천원 감사합니다 변태 라니여 얼마나 건전한데 깨끗하구 수부수하 이긴 강력한 모습 유탈이예요 유탈이로 왔어 느낌 안제럽고 고맙습니다 어차피 청원 감사합니다 롤하는 주캐가 탈익이에요 탈익좋지 탈익좋아 탈익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좋아 탈익 매력적이잖아 명룡한 느낌 뭐야 이 가스러시는 진짜 지었어 사네마 스타이스크 오면 되잖아 키드라이 갔네 일단은 상관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들 상관없어 저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주 나랑 연관이 없는 이야기야 아 뭐야 이걸 왜 누려 자 어떤 느낌인지 알죠 사네마 지금 어차피 어 이 바이키리를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탱크를 뽑아주고 그때 우리는 오버워드로 살아라라 여부가 있겠어 아니 메카닉 보고 무탈 안간다봐 메카닉 보고 무탈 안간거 같은데 중요한건 있어요 그죠 메카닉 보고 무탈 안가면은 사네마가 혼나야죠 기꺼이 돕겠습니다 뭘로 혼난다 우리의 발길이로 혼내줍니다 혼내줘요 어딨어 털 완전 소수 으아악 죽여버려 후루루루루 어딨냐 오버러드야 무탈 뽑긴 했네 하하하하 죽어라 하하 이게 원 원 투 빌드다 오버러드다 죽여라 이야 하하하 발끼리다 이게 дер 이게 바로 1 2 빌드에 야 저걸 반짝이 업그레이드 해버렸어 뭐야? 이 시간을... 자 이제 바로 이거 늘려요 여러분 발키리 11마리 뽑았습니다 여러분 발키리 11마리 자 그리고 배슬을 가지고요 배럭 사라라라 늘려내면서 메카닉 한방병력 모으면 돼요 어쨌든 간 사내방 멀티를 들어갔고 하이브도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황이 좋진 않아 생각보다 상황이 좋진 않은데 그래도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해야된다? 발키리로 끊임없이 오버로드를 잡아내면서 사내방의 자원공백 그리고 병력공백을 일으켜줘야된다는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를 이뤄내지 못하면 이 1-1-1 길드의 핵심은 어딨냐 오버로드 컴온! 가자 오버로드 사냥 enda 재밌네 두마리 그녀누 그녀누 상대방은 맹고 왔을걸? 네, 그 문제입니다. 배틀... 드랍집을 먼저 쓸거에요. 바이키리와 드랍집을 먼저 상대방한테 밀어넣으면서 시간을 한번 끌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후에 바이키리 전력들을 이용해서 바이키리 전력들을 이용해서 바이키리 전력들을 이용해서 싸워보겠습니다. 생크변역들이 여기 그냥 제발 출력! 됐어 아아하아하 어차피 공격뭐다 이걸 어떻게 뚫어 아니 토스가 아니 저그가 이걸 뚫을수가 없죠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정면에를 못 뚫는단말이지 우리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냥 이 드라 Souls으로 사냥을 몰아치면 돼 지시 바랍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본부. 지시 바랍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아 이거 깨야 되네.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하나는 갈게요. 하나는 갈게요. 요거 깨지. 요거 깨지. 상대방은 막멀티하면서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거죠. 여기다 내리구요. 갈키링 갑시다. 여기다 내리구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들. 바로 그 느낌. 가. 상대방 정실 없게 만들면 바로 금을 강 què. 가자오오오오오. 으어여오오오오오. 가자오오오오오오오 рек. 우와아아아앜. 이게 대박이다 이게. 이게 바로 그거다. 역시 병력 공백 생겼거든요. 지금입니다. 다이inals Histφq employees with 나enciaistaista終 잔회하노 Sigma! 지금 메딕 없지 ela, 저..나갑니다! 나가면 뭘 떼야闘認 ушки говорю тво? 에잎 topics 저주alin 나 priv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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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s 여기 없잖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롤커가 있다고 자세히 말하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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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면 상가스 날아가는거 같이 그냥 가스도 없는거 펜처를 날아가서 쓰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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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살아 남았자나 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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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옰 아핰 뭐야 스커즈 씨 ** 다 터졌잖아 마이테만 그래서 스커즈는 지금 다 죽여놨기때문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거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짓을 할 수 있느냐 간쟈아아아아아아아 후루루루루루룩 비벼라 비벼라 우리들의 두 곳이 죽여서 죽여서 죄를 만들자 형제 자아 다 떨어졌거든요 어떻게든 해봐야 돼 좋지 않아 좋아좋아 근데 멀티 가나하나 같이 살계반도 가나하네 나도 가나하나 주황? 살계반도 가나하나 우리 서로 가나하나 어어 롤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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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니야? 아아아아아아 컨트롤 지쳤구요 자 지.. 아 지지 후우 이게 바로 원 원 투 빌드 좋다 발키리가 정말 많은걸 해줬어요 상대방 멀티를 먹고 뭐라든간에 어쨌든간 다 터쳐버리면 그만이다 보여줬습니다 1,1,2,1,2,1